여수시의회가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 김양효 의원은 제163회 임시회를 통해 돌산 해산 케이블카 운행 구간을 오동도와 엑스포장 스카이타워, 마레산 정상까지 연장해 엑스포장 주차장을 활용한 교통량 분산 효과를 높이고 마레터널의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도 피크 시간대에는 타임 예고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관광객 증가로 인해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주말 교통근무를 중단하고 관광업체가 중심이 돼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교통정책에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